야 진짜 잘 잡는다 야 이거 이거 지금 낚시하는 사람이 몇 명인데 혼자 이렇게 입지를 두 번이나 방금 놓친 거는 그냥 보내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손만 보고 놔주는 그 한 번씩 그 손만 보고 고기를 안 잡는 손님들이 탑승하거든요 지금 놔줬다가 내년에 손만 떠 보려고 절대 개체수가 쪼놓은 거를 기분나빠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우와 이야 자 싸가서 편일 이 정도입니다 싸가서 8000번 169,000원짜리 일정도 성능이면 모든 대삼칭이 빅사이즈도 됩니다 너무 비싼 일 사이셔 밖에 없습니다 급으로 급으로 따지면 무게 차이만 나지 성능 죽입니다 어 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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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inute 튼 한 bron지 퍼드 턴다 저 텐션이 왜 저렇게 없지 아우, 와우, 와우 자, 자, 자 자, 자 자 자 자 자 자 고마워, 고마워 자 자 자 에이씨,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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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, 이거 작쌀 갈았더니 간통력 끝내준다 스치면 바뀐다, 스치면 스치면 바뀌네 와 이거 작살 작살 성능 죽인다 갈아놨더니 막 그냥 푹푹 박혀버리는 앞에 뭐지 앞에 한번 갔다가 거기 이따가 손질해드릴게요 어? 어? 잡았어요? 네 우와 이거는 뭐에요? 고기에요? 고기해 주십시오 치구 잡았어 치구 나 요거는 단독으로 따로 들어야